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피드책 이렇게 특강인데 좀 이른 시기죠 사실 전 범위로 공부하는 건 조금 이른 시기인데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2월달 한 달 정도 뒤로 지나면 사실 딱 적당한데 다른 특강 날짜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땡겨서 하게 된 거고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오시면 이거 김포중앙학원에서 헌보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받으셨을 거고 앞부분은 암기코드가 있고 뒷부분은 핵심유약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암기코드가 있고 뒷부분은 핵심유약정리가 있는데 핵심유약정리는 나중에 제가 3월달 이후쯤에 특강으로 아마 간단한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 재생분들이라면 쭉 읽어보시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떠오를 거고 혼자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암기코드 우리 이제 필요한 이유는 개념이 딱 떠오르는 암기로 시험장에 가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공부했던 것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긴장되어서 당황해가지고 공부했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 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를 명확하게 딱 정리해주는 게 암기코드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걸 암기코드를 딱 떠올리는 순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연관되어서 같이 정리될 수 있으니까 암기코드가 좀 필요해요 뭐 다른 과목도 다 있을 거예요 암기코드가 문제풀이할 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문제를 푸는데 암기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우리 10초 컷이라고 하죠 딱 보자마자 딱 맞다트리다가 딱 구분될 수 있게 암기코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건 날 잡아서 뭐 한 번 외웠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봐야 돼요 심심할 때도 보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보고 공부하고 싶을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그래서 해당되는 단원 공부할 때마다 한 번 날 잡아서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경제론을 배웠고 시장론 배우잖아요 그럼 시장론 수업 중에 정규 수업 배울 때 시장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 한 2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 보면서 자주 보면서 수업 전에도 보고 쉬는 시간에도 보고 수업 후에도 보고 이렇게 자주 보시면서 활용하는 암기코드고 자 핵심 요약 정리는 나중에 이제 특강으로 제가 한번 다시 수업 중에 다 배운 내용이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특강으로 좀 활용하실 거고 이제 암기코드가 왜 필요한지 34회를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이 암기코드가 약 110개 정도 돼요 110개 이제 뭐 전체 테마를 걸쳐서 있는 암기 내용도 있지만 하나씩 좀 따졌을 때 대충 110개 중에서 60개 정도가 나왔어요 60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답이 되는 지문으로 나온 것도 있고 답이 아닌 그냥 오른 지문으로 추가 지문으로 나온 암기코드 내용도 있지만 우리 잠깐 살펴볼 건 34회의 암기코드를 알면 한 40% 정도를 답을 찾아내는데 이 암기코드가 활용됐어요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암기코드가 어떤 건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34회 이번에 물리적 측면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이니까 사실 암기코드가 아니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리적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말로 기술적이라는 말이죠 물리적 기술적 기술적 측면에 부동산 개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암기코드는 없지만 이렇게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어요 위와 어디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공간과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측면인데 생산요소 자산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죠 딱 보자마자 3번 틀렸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3번에 보니까 후간 이내라고 있어요 이내 이내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얘기할 때 후보지라고 나오면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죠 우리 학기론에서 용도 지역 얘기하면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용도 지역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죠 그래서 이 3개를 한 단어로 줄이면 이걸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용도 지역 상호 간에 후간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내에서 이것도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내에서 이내 이렇게 답 찾는데 핵심이었고 7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완전 비 내린다 하면 완전 비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무슨 선 수직선 이거 딱 보자마자 땡큐 이렇게 답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오른 건데 무조건 오른 거니까 17번에 보니까 정부의 개입에서 여기에 직접 개입이라고 나왔는데 정부의 개입 정책에서 간접 개입을 외워야죠 간접 개입이 개발 보조금 정보 이런 게 있어요 개발 보조금 정보 개발 나올 때 개발 부담금 개발리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그 다음에 얘는 LTV를 얘기하는데 금융정책이죠 금융정책 나오면 얘는 간접 개입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간접 개입이니까 답이 아닌 건 딱 보자마자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고 20번에 보니까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나왔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우리가 대표적인 4개를 외워야 돼요 4개가 영국행장 이렇게 돼요 영국행장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있죠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 이렇게 나오고 국민은 30년 이상 행복은 젊은층이죠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전세계약 나왔으니까 여기가 장기전세주택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임대주택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 21번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변이는 우리가 이제 뭐 오염수 방사성 오염수 이렇게 방출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변이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변이는 위험해라는 거예요 암기코드가 변이는 위험해 이 말은 뭐냐면 변이계수라는 게 있는데 변이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변이계수가 크면 위험이 큰 거예요 변이가 위험하니까 자 그럼 보면 위험해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니까 위험이 낮은 걸 좋아하겠죠 위험이 큰 건 싫어할 거고 위험이 낮은 걸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변이계수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에요 이 답을 찾는 데 니은이 핵심 지문이었고 33번에 보니까 아이다 원리가 나왔는데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이때 우리 암기했던 것이 고객 점유 마케팅 고객은 아이다 아이다 고객은 소비자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에 소비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거고 아이다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아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아이다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라고 나와야 돼요 딱 보자마자 이것도 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고 38번에 보니까 초대비 이렇게 나왔어요 초대비로 계산하는 건 임대로 구하는 건데 원가 방식에서 임대로 구하는 거 적산법이에요 그래서 암기 코드에 적산 초대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적산법이라고 보자마자 땡큐라고 넘어가야 되는 틀린 지문으로 답을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고 이거 말고도 답이 되는 게 많은데 오늘 기출 문제를 풀려고 온 건 아니니까 소개만 시켜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보듯이 암기 코드가 딱 나오면 야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뭐가 중요해가 아니라 암기 코드가 딱 정리가 되면 이걸 보는 순간 맞다 틀리다가 바로 정리되는 거예요 시간을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암기 코드로 12문제를 맞췄다고 하지만 시간을 줄여서 다른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암기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보죠 하루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제가 계획을 잡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시간 정도 3시에 끝날 것도 감안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 투자하셨으니까 너무 일찍만 가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막 눈빛을 쏘면 안 돼요 제가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수업을 하게 좀 인정해 주시고 오신 만큼 유용한 시간이 될 게 뭔가 하나 배워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왔는데 지면만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자 1편부터 보죠 자 부동산학 총론 우리 뭐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했을 때 자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종합, 종합적이다, 응용과학이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다 이런 말을 써요 부동산학은 종합이다 법경계를 합쳐서 부동산학과 부동산과 관련된 법경계를 합쳐서 연구한 학문이고 이론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관계에 나타난 현상도 연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좋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경험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외워야죠 배우주의 추자연 있잖아요 추자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추자연 추자연 기초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추자연 기초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외워야죠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현상이나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천체학이나 지구과학과 관련이 없어요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라 부동산학은 이론에다가 실무에 응용도 하죠 그래서 응용과학이지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추자연 기초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거 딱 나오면 무조건 답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올 때 부동산의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개념을 어떻게 보겠다 복합적인 측면으로 보겠다 어떻게 복합하냐라고 할 때 법률, 경제, 기술을 복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법경기를 세 개 합쳐가지고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걸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법경기, 이걸 합쳐서 여러 측면을 종합해서 연구하는 이 접근방식은 종합식 접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합 개념이다, 종합식이다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경기 잠깐 복수 한번 해보죠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여기에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있죠 협의는 토지정착물, 민법에서 정의하는 거고 광의는 토지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치는 거죠 준 부동산을 합쳐서 광의 가장 중요한 건 얘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5가지 외워놔야죠 5가지가 자산, 자본,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렇게 얘가 가장 중요하죠 기술적이라고 얘기하면 물리적이고 이거 오늘 이제 계속 나올 건데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암기 코드가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그래서 위치,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이 아닌 동산 정착물이 되려면 원래 움직이는 물건이 있는데 토지나 건물에 붙어져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이 정착물이 되려면 이유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붙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얘들은 임차인이 부착했거나 가짜로 잠깐 심어놓은 거죠 임시로 살 집을 판자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두 다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이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뭐다? 동산이다 정착물이 아니라 얘들은 동산으로 보는 거죠 동산,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 임차인이 부착한 건 안 돼요 이건 정착물이 아니고 누가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가짜로 잠깐 심어놓은 거죠 임시로 잠깐 심어놓은 거예요 이걸 이식중인 수목이다라고도 해요 가식수목, 이식중인 수목 33회의 답으로 1번 문제로 나왔던 거죠 판자집은 임시로 만든 집이니까 얘들은 차가 파는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동산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죠 나무는 수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대부분 다 정착물로 취급해요 나무는 정착물로 취급한다 근데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이 아닌 건 가식수목뿐이죠 가식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나무 중에 우리가 독립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이 있는데 독립이라는 건 토지와 별개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고 이 나무가 별도의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독립정착물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등기된 임목이 있죠 등기되면 임모, 등기부의 소유자 거죠 그 다음에 명인방법, 이름을 밝힌 나무는 이름을 밝힌 사람 거예요 이건 토지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주인이 별도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가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정착물은 맞아요 정착물은 맞는데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이 정착물 나무에 해당되는 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수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누가 재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알아서 자라는 나무 알아서 자라는 자라는 나무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이건 종속정착물 특히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맞는데 독립정착물 아니라 종속정착물 이렇게 하나 정리해놔야 되고 암기코드를 정리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파생된 내용은 일부 제가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 전환 중에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토지에 분류해서 후간 이내죠 후간 이내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이다 이내 우리가 뭐 한 시간 이내 하루 이내 이내라는 말만 있으니까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후간 이내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중요한 건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학교로 해서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을 분류해요 딱 세 개만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세 개가 뭐냐면 택지 택지 농지 임지 이 세 개만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용도 지역이 있어요 학교로 해서 없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용도 지역이 농지라고 해야 돼요 답 용도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농지라고 해야 돼요 주거용 토지라는 용도 지역은 없어요 주거용 토지는 택지라고 해야 돼요 상업용 토지도 택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전이 답으로 전환 중에 있더라 그럼 이건 무슨 토지냐라고 얘기할 때 토지를 분류할 때 얘 용도 지역은 뭐예요? 전 전 팟 팟 농지죠 농지 답의 용도 지역은 뭐예요? 농지죠 그러면 농지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니까 이건 뭐다? 이행지라고 해야 돼요 이행지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전이었는데 얘가 주거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이렇게 그럼 얘는 용도 지역이 뭐예요? 농지 농지고 얘의 용도 지역은 뭐다? 택지죠 그러면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이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답과는 용도 지역이 아니에요 전답과는 농지가 용도 지역이고 주상공업용 토지는 용도 지역이 아니에요 주상공업용 토지는 택지가 용도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 세 개만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후간 이내 자 주택이 분류해서 오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꼭 암기해놔야 되고 아파트가 있고 아 연세 가중 이렇게 외우고 연세 가중 가운데를 딱 끊어야 돼요 연세 가중 4 4 3 3 그 다음에 하나가 6 이렇게 돼요 660 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 자 여기만 첫 번째가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이건 뭐 공법에서도 다 배웠을 거니까 그리고 연세는 공동주택이고 가중은 단독주택이고 그래서 연세 가중 4 4 3 3 6 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다 이하 돼야 되고 자 얘는 연립이고 얘는 다세대 얘는 다가구 얘는 다중이죠 연세 가중 4 4 3 3 6 자 근데 얘는 공동이고 얘는 뭐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초과 나오면 연립이고 그 다음에 660 이하 나오면 이건 4개 층이라고 했을 때 이건 다세대예요 근데 보니까 다가구와 다중은 3개 층 660 이하로 똑같아요 그럼 구분이 필요하죠 이때 구분 필요할 때 다중주택은 뭐가 아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거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다중주택의 정의가 맞는 거예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다가구는 나중에 이제 19세대 이하라고 나중에 후반에는 좀 더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다중주택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각 별실마다 취사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때 이걸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세 가중 4 4 3 3 6 이렇게 근데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에서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준주택이 아닌 거 보기 5개 중에 준주택이 아닌 거 뭐냐 이렇게 준주택 4개 외워놔야죠 얘는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니까 주택에 준하겠다 취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가지가 뭐가 있다 다기 오노 뭐 오노다기든 다기 오노든 다기 치킨을 시켰는데 언제 오노 이렇게 외웠어요 다기 오노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꼭 외워놔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부동산학기론에서 심심할 때마다 보너스로 나오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에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놔야죠 자 주택의 분류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하죠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을 크게 두 개로 구분했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 및 공급업과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고 두 개 구분하고 얘를 각각 이제 두 개씩 구분할 때 얘가 좀 중요해요 관련 서비스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예요 애프터가 사후고 서비스가 관리예요 서비스에 뭐가 포함되냐면 관리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관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기타 서비스가 뭐냐면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 중개, 자문, 감정평가 다 의뢰인이 요구할 때 여기에 응대하는 걸로 행동하는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개, 자문, 컨설팅, 상담이죠 상담어, 중개, 자문, 감정평가, 감평이라고 쓰죠 이렇게 자, 임대및 공급업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임대및 공급업이니까 여기는 하나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될 거예요 임대업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그 다음은 부동산 공급업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개공이라고 해요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러면 주의할 건 만약에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출제가 진짜 어렵게 되려고 할 때 부동산 공급업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있어? 없어? 공급업 있어요? 없어? 없어 임대및 공급업이라고 해야 되거나 이걸 좀 구분하면 개발 및 공급업이지 그냥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쓰는 건 없어요 이건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단어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임대및 공급업이라고 하거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가 된 거지 단독으로 공급업이라고 쓰는 건 없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동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죠 여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가능하지만 기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타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자, 여기 보니까 금융업, 투자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우리 최근에 33회에 나왔던 거니까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융업, 투자업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관리업이 나올 때는 앞에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건금, 투, 기관은 안 된다 건금, 투, 기, 관은 안 된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건금, 투, 기관은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이 표를 외운 사람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더 쉽게 나올 때는 그냥 이걸 딱 주는 거야 하나 금융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된다 틀린 거죠? 이러면 무조건 딱 보자마자 답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건금, 투,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얘가 최근에 나온 거니까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아요 어렵게 낼 때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구분했더니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건설업, 건축업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암기해놔야 되고 건금, 투, 기관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건 뭐 사실 외우지 않아도 그냥 1년 내내 추구장창 매년 나오는 거니까 부부 연계해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자, 애들을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비, 무슨, 성 이렇게 바꿔보죠 비, 무슨, 성 이렇게 자, 이동하지 않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비이동성 한자로 나왔으니까 우리말로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중성은 생산하지 못한다니까 비생산성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영속성은 영혼이 되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비소모성 소모성이라고 하고 개별성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체가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한다? 비대체성이라고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비, 무슨, 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바로 연결된 건 뭐냐면 최근 나오는 게 다 이 문제죠 최근에 33회, 34회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는 자연적 특성인데 토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타고난 성격으로 예외 없이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예외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물리적, 물리적 눈에 보이는 성질이 여기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물리적인 성질이 안 된다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죠 비동성은 다른 말로 물리적 뭐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위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뭐는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비생산성은 만들어서 파는 걸 뭐라 그래? 경제학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비소모성, 소모되지 않죠 우리가 소모가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는 물리적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비대체성이니까 대체가 안 되죠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동성,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비생산성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비소모성은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물리적 감가를 다른 말로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대체성은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성의 파생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코드죠 부동성에서 관련된 거 외부에 있는 지역의 부인들 나중에 이따 감정평가해서 여기다 더 붙여가지고 외울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이렇게 외울 건데 외부 지역 부인 이때 부자가 부동성이고 부동성이 답인데 부동성이 없을 때는 인접성을 찾아야 돼요 인접성 자 그러면 이 부동성 이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은 외부가 들어가 있는 거 외부 환경,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부동성이에요 감정평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따가 자 외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관련되어야 되고 이 지역 역시 중요하죠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 국지화 이건 지역마다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가격도 다르고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고 수요 공급청도 다른 거 이걸 지역화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역, 지역, 국지화의 지역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여기에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분석에서 관련되어 있는 토지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역 들어가죠 외부 지역 부인 이렇게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감가냐 무슨 가격 원칙이냐 감정평가와 관련됐을 때 무슨 감가, 무슨 감가 요인이냐 무슨 원칙이 적용되냐는 건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경합이라고 들어가요 외부 지역 부인이 경합한다 경쟁한다 이때 경자는 경제적 감가 합자는 적합이에요 적합 적합의 원칙이죠 제 수업을 좀 들었던 분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물론 자기가 머릿속에 확 완전하게 딱 접혀져 있는 다른 선생님과 공부했을 때 그런 암기는 자기만의 암기 코드를 그대로 써도 돼요 무조건 따라갈 이유가 없고 근데 전에 공부했던 게 뭔가 복잡하고 혼동돼가지고 정리가 안 될 때는 이걸 따라오시면 되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 100%예요 100% 무조건 나와요 매년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